하긴, 서율은 너 같지 않지. 뭐? 내가 어쨌다고? 뭐지, 하찮게 보는 눈빛, 나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데, 지금? 무튼, 서율한테 너한테처럼 확인하는 건 무리겠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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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내 눈 똑바로 봐봐. 유리는 어려워서 못 만지고, 도련님을 씌워서 마음 만졌다,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유치하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이런 걸 따지고 넘어가야지. 너 미쳤어? 뭐한지, 새끼. 안 미쳤어. 아, 그래,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좋아해서. Seriously. 네가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사모한다, 쫓아다니다가. 서율에게 알아냈어. 가까운 거리에 든 자는 다 죽인다는 참 까다로운 분이 제자를 위해 아무나 사모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스승님. 뭐, 네가 위를 사모하면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냐. 아무나 사모하면 안 된다고. 이 정도 거리는 나밖에 안 돼. 좋아. 이 정도 거리는 너뿐이다. 서율은 사모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지. 뭐지? 뭐지? 사모하지 않는데 노력이 필요해, 왜지? 서율은 잘생겼잖아. 잘생긴 자네를 사모하지 않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법이. 그럼 나는. 아, 우리 무덕이. 그동안 도련님 때문에 노력하고 있었구나. 전혀? 왜지? 말이 앞뒤게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무덕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해. 예, 도련님. 진지하게 해. 예. 무덕이가 차리고 있어, 유리랑 같이. 같이? 응. 유리 밥해, 무덕이랑 같이. 아이고. 서율이. 무덕이한테 국악받으면서 열심히 배우네. 배워? 좀 봐봐. 아, 재밌다고요. 짠 것을 즐기지 않는다. 아, 재밌다. 스승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제자 같지 않냐? 귀여운 스승님과? 성실한 제자네. 스승님과 제자? 아, 예. 아니, 무슨 요리도 포함해 본다면서. 아니, 오직은 물에 싸요? 자, 무덕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유리는 잘 배웠는지 맛 좀 볼까? 오, 맛있어. 맛있어. 무덕이가 하란 대로 간간하게 가냐봤다. 잘하셨슈. 스승님 칭찬받아서 유리 기분 좋겠다. 평생 천재란 얘기만 들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 유덕아, 덕분에 큰 거 하나 배웠다. 말깨를 하도 못 알아먹어서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셔갖고 쥐도 놓지 않고 가르쳐드린겨? 참, 거창하네. 아니, 누가 보면 임금님 밥상이라도 차린 줄 알겠어.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다 배움이 있는 법이야. 너도 좀 배워. 글쎄, 난 누구도 대단한 스승님이 없어서 끊어. 끊어. 도와줘. 왜 설거지는 혼자 해? 설거지도 훌륭한 제자랑 같이 하자 그러지? 하율이 밥상을 차렸는데 그럼 뒷종류는 하율이 혼자 해야지. 유리 가르치니까 좋았어? 유리가 제자였으면 좋겠어? 서율이 제자였으면 편했겠지. 성실하고 누구처럼 게으르고 제멋대로는 아니니까. 스승님 바람프지마. You serious? 뭐? 아무리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제자가 편하도 어차피 스승님 제자는 나 편하야. 스승은 두 제자를 거두는 게 아니야. 그래야 제자도 두 사부를 모시지 않지. 너 지금 내가 서율한테 요리 좀 가르쳤다고 성질내는 거야? 어어, 나 성질나. 어떻게 두 눈 시퍼락기 뜨고 있는 제자 앞에서 딴 녀석을 가르칠 수가 있어? 파 쓰는 법이든 값 맞추는 법이든 나한테만 가르쳐. 딴 데 보는 건 배신이고 바람이야. 하, 배신까지는 어워지로 이해를 해보겠는데. 바람이라니. 어이가 없구나. 분명 눈에 바람이 불었는데. 또 뭐? 어휴, 무더가 바람 피지 마. 나 너무 서운해.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까지 독점력이 강한 제자인 줄은 몰랐네. 무더가! 다 안구도 되는 일! 무더가, 나 서운하다고. 냉담하라고. 너, 언제 유리랑 친구가 됐어? 우리도 친구 같기로 했어. 서로 비슷하게 모자란 게 있어서. 야, 넌 몰라도 유리가 모자란 게 어딨어. 당황하면 길을 잘 못 찾잖아. 그런 얘기도 해? 뭐,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얼마나 같이 다녔길래 그런 걸 알아? 많이 다녔어. 그런 일도 있었어? 유리랑 정말 친해졌나 봐? 사실 처음 치산류에서 만났을 때 서율이 나랑 혼인할 신랑인 줄 알았다. 미리 만났으면 도로 갈 생각도 못 할 뻔했어. 아쉽겠네. 유리가 신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생겼지. 상냥하지. 그래. 그럼 직접 가서 봐. 내일 내가. 내일 서율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뭐? 형, 무슨 말이야? 유리랑? 내가 가서 보고 싶다니까 같이 가준대. 거기 잘 안다고. 야, 너 왜 유리를 귀찮게 해? 자기도 가서 보고 싶었다고 했어. 그거야 내 친구니까, 어? 나 때문에 네가 도와달라고 거절을 못 한 거지. 내 친구 얘기도 해. 아니거든. 내 친구거든. 내 친구랑 친구 하지 마. 왜 그런데? 야, 유리는 내 친구인데. 유리가 네 친구면. 네가 내 친구냐? 나랑 친구도 안 되냐? 안아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친구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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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군굴얼이야? 방 많다던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